아 팀원들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호 선수 스승인 오이찬 감독님 예전에 다 국가대표 출신이고 또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강득수 선배님이라고 프로축구 LG에서 있다가 현대에 쓰고 우리나라 저기 프로축구 첫 회 어시스트와 그리고 저기 이제 나도 순수 암화인데 우리 연습 멤버고 엔틀에 못 들어가 형이 지금 무슨 무슨 대회 오신 거예요? 모르겠다 아빠가 나올 줄 알았다 아 이거 근데 큰 대회인 것 같은데 되게 엄청 큰 대회야 이거 오니까 막 고등학교 대 감독 샌드 있고 아 진짜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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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관영상 사나봐지 않고 못했어요 지금 됐다 됐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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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아니야! 야! 골을 위해 팀이 형 배탈을 못해! 안 돼! 뒤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반중... 반중이 진짜 많다. 와... 케이리가... 케이리가... 아니... 화 형! 화 형! 화 형! 승리는 선수 승리는 선수 승리가 시작됐습니다. 승리가 시작됐습니다! 승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호외로 고객님은 기상자의 주장님이나 다리가 가깝네. 형이 공기를 풀려주려고. 오! 바로 아빠! 바로 아빠! 바로 아빠! 바로 아빠! 와! 거기다. 다리 바꾸자마자 바로 아빠. 바로 넌 또 바꾸어. 빛이 저게. 빛 황. 오. 오. 태현. 오. 호영입니까? 호영. 호영. 우주. 뭐 했냐.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오! 와! 뒤로. 뒤에 뒤에 뒤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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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 패스 좋았는데. 미래에서 저분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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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데도 혜택 드리게요. 이 게임이 진행되는데 네. 와 호영! 박수영 씨! 박수영 씨! 박수영 씨! 박수영 씨! 박수영 씨! 박수영 씨! 아 진짜! 저게 바로 열민 축구지! 진짜 여유롭다! 몸은 비록 조금 느리지만 여유로운! 박수영 씨! 컵백! 컵백! 됐다! 됐다! 아! 헤티트립! 됐다! 아! 헤티트립! 헤티트립! 아 방금 건 진짜 맞다. 아! 헤티트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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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엄! 고맙습니다. 아까 그거 호영 중학교 감독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축구 경기 시설하겠습니다. 3장.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구 1위.